안녕하세요 쑥다육 tv 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벤트 영상을 올렸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날짜는 오늘 밤까지 이구요 여러분 빨리빨리 오셔야 행운을 득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에요 제가 요 영상을 켠 이유는요 원로가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자랑질 하려고 올렸습니다 원로가 꽃핀 거를 제가 저희 집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꽃대를 올린 것을 봤는데 이 아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로 이거는 대품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대 밖에도 못 나가고 안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근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빙 돌려서 꼭 원로가 철화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색감도 오히려 더 들었구요 파랬던 것이 조금 들었어요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봐요 저희 집은 습해서 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또 제습기도 한번씩 돌려줬답니다 제가 습도를 보면서 제습기를 한번씩 50도 60도 까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0도 넘어가면 한번 돌려준답니다 정성을 들여야 예뻐지겠죠 이렇게 해도 가는 애들은 가더라구요 오래 많이 보내지 않고 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트하트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